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단입니다 오늘은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을 녹음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즐겁게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고향이 너무 멀어서 고속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 분도 계실테고 또 고향에 못 가시거나 안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튼 시간에 며칠간의 휴일 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며칠간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쉬셨기를 바랍니다 어 무슨 영화 보셨나요 이 코너가 지금 밀려 있죠 이거 9월달 편은 2017년 9월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영화 리뷰 댓글들을 모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거를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았는데요 어 이제는 요것도 한번 올려 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지금 저희 구독자 수가 막 줄고 있구요 최신편들의 조회수도 10회 20회 그정도로 급감을 했는데 유튜브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네 그런 중소 채널에 조금 제약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유튜브에도 이 코너를 올려 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이 코너 시작할 때는 항상 그 달에 개봉했던 영화들의 스크린 숫자 1위와 흥행 1위를 살펴보죠 저희가 스크린 독가점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팟캐스트 입니다 자본주의 산업화에서 이 정도는 당연한 현상이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재미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스크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언급해 드리구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의견도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스크린 독가점 현상이 영화 산업 측면이나 문화 예술 측면에서 좀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방송 내내 스크린 독가점에 대해서 비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스크린 숫자 1위 9월달 개봉작은 킹스맨 골든 서클입니다 킹스맨 2죠 9월 27일날 개봉을 했네요 1678개를 가져왔습니다 스크린을 많이 가져왔네요 9월 개봉작 중에서 흥행 1위도 마찬가지로 킹스맨 2 494만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1부 2부 3부 까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녹음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끝으로 갈수록 좀 목소리 힘이 없어지고 뭐 기계적으로 읽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리고 목소리가 목이 많이 아파와서 목소리도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좀 잘게 쪼개서 하는 것이 좀 날 것 같아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고요 유튜브에는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올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팟캐스트 목록 쪽에는 제가 1부 2부 3부 나눠서 뭐 하루에 다 올리던지 뭐 아니면 3일에 걸쳐서 올리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목이 아파요 자 9월 4일날 에나이 닉스님이 써주신 것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에 날씨 참 좋더군요 햇볕이 너무 따갑긴 했지만요 가을이 오고 있네요 네 제가 이걸 지금 2월 중순에 가을 얘기를 지금 읽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과 제가 나눈 약속인데 그것을 계속 미루고 어기고 하는 것이 참 죄송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파라다이스 로스트 마야 카르텔의 왕 이라는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국내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작품인데 순전히 베네치오 델토로 주연이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21g 때부터 이 배우가 이상하게 끌리더라구요 미남은 아니지만 멋있어 보이는 얼굴이 무엇보다 좋았구요 주로 무거운 역할을 연기했지만 근래에 마블 영화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콜렉터 역을 맡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도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구요 올해 말에 개봉하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8에도 출연하는데 아 네 이거 2017년 말이죠 올해 말에도 개봉하는 스타워즈 8편에도 출연하는데 그래서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아직 스타워즈 8편을 보질 못해서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저도 꼭 보고 싶네요 음 여하튼 지금 읽는 댓글은 파라다이스 로스트 마약 카르트르 왕 이 영화는 캐나다인 남자 주인공이 콜롬비아에서 현지 여성과 사랑에 빠져 약혼까지 하는데 이 여인이 실존했던 전설의 마약 왕인 파블로 에스코바의 조카였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과 비극적 결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비극으로 끝나나요? 제가 또 비극을 좋아하죠 굉장히 비극적인 영화인데 영화는 그냥 담담하게 일련의 사건을 관찰하듯 그리고 있습니다 잔혹한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너무 잔인하고 너무 자극적이지는 않았구요 참혹한 장면에서 콜롬비아의 멋진 자연경관이 배경으로 쓰이는데 이런 연출이 영화를 더 비극적으로 만들더군요 큰 기대 없이 봤는데 예상외로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저도 그런 연출을 참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평온한 그런 배경인데 거기서 사람이 죽는다거나 아니면 끔찍한 그런 사건을 만든다거나 그런 좀 여러 감정들에 충돌하는 그런 장면 그런 연출을 좋아하거든요 악당인 파블로 에스코바의 행동들이 너무 과한 듯 보였는데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도 굉장한 악당이더군요 수천명을 살인했고 마약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저택 안에 개인 활주로와 심지어 개인 동물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가족들은 끔찍히 위했다 하구요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드라마 나루코스라는 것도 이 파블로 에스코바를 다룬 작품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 작품도 굉장히 재밌다군요 시즌3가 얼마 전에 나왔고 아마 정주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미국 드라마 나루코스 이것도 보고 싶네요 그리고 영화 제인도 제인도를 감상했습니다 제가 공포물은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화제작 아니면 굳이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눌님이 공포영화 팬이라 종종 무서운 영화를 찾는데 이 영화가 얼마 전 개봉작이고 평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이 나서 감상해 보았습니다 영화 상당히 무섭고 재미있습니다 상영시간이 90분이 채 안되지만 중후방까지 상당히 집중하면서 보게 만들더군요 검시소와 해부라는 소재가 주는 막연한 공포감과 을신연스러운 분위기가 무서운 귀신의 등장 없이도 충분한 무서움을 생생히 내더군요 물론 결말 부분에 가서 비밀이 밝혀지는데 약간 구태의연하고 전형적으로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독특하고 꽤나 무서운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는 나는 의사는 정말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게 하고요 크크 또 시체역을 맡은 여자 주인공이 상당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럼 봐야죠 아름다운 분이 나오시면 봐야 됩니다 자 엔화인닉스님이 9월달에 첫 태클로 파라다이스 로스트 마약 카르텔의 왕 그리고 제인도 두 영화 써주셨고요 9월 5일날 제가 썼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비교감상 해보겠습니다 비교감상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화를 여러 청취자가 써주신 거 그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각 청취자분들의 리뷰를 비교해보는 그런 비교감상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이거 비교감상 제글부터 읽어보죠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작이고요 7월 영화 페이지를 정리하다가 엔화인닉스님이 적어주신 글을 보고 영화를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원제는 원래 제목은 바다보다도 더 깊이입니다 극중에 행복과 사랑에 관련하여 어머니가 말을 할 때 언급되기도 하고 이 제목이 전작 중 하나인 걸어도 걸어도처럼 대중가요의 가사라고 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써놨네요 7월에 써주신 엔화인닉스님 평가에 동의가 되더군요 더불어 포탈 다음 영화란에 이동진 평론가가 써놓은 글도 있던데 거의 엔화인닉스님과 맥이 같더군요 좀 더 친절해지고 말랑해진 느낌 반면에는 좀 더 전형적이고 대사에 의존하는 느낌 제가 이 감독 작품을 많이 본 건 아닌데 뭔가 선대에서 후대로 이어지는 추억 같은 걸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확인하고 또 단단하게 만들죠 이 영화에서는 비오는 밤 아버지와 노르타에서 과자 먹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 중 벼루도 있겠고 그런 걸로 쓰인 거죠 가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유대를 확인하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거 갖고 계시나요?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라든가 아니면 말이라든가 장소 혹은 시간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집에 봉고차를 샀던 적이 있는데 거기 앞좌석에는 부모님이 앉으시고 저는 봉고차의 맨 뒷좌석에 앉아서 신나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던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된 후에도 봉고차를 타게 되면 가끔 그 생각이 나요 신나게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아주 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단어 같은 거 부모님과 나만이 쓰는 그런 특정한 단어 평범한 단어인데 우리들 사이에서는 의미가 좀 다른 거죠 그런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인지 모르겠는데 제 사촌동생 같은 경우는 한 방에서 조그만 방 안에서 여러 명이 같이 TV를 보든 뭘 보든 간에 치킨도 사놓고 거기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그냥 졸리면 자고 놀고 이랬던 가족끼리 그렇게 했던 그것을 굉장히 아직도 그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이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실제로 작용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그런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계속 읽어보죠 영화를 보면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 괴로운 면도 있었습니다 저와 제 주변 이야기가 연상되었거든요 크크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영화 속에서 남자 주인공과 관련된 얘기였을 겁니다 사실 남자 주인공과 이혼한 전처가 시댁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는 설정은 환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날 이후 남편의 미련이 일단락 되는 것은 공감되더군요 이걸 위해서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혼한 아내를 시댁에서 하룻밤 잔다 그 설정을 무리하게 끌어와 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것 또한 대사로 관객에게 전달되죠 남편의 미련이 정리되는 게 행복은 뭔가를 잃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야 라는 대사 워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유승환 감독의 주먹이 운다 해서 최민식 배우의 부분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크게 재밌거나 감동적이지 않지만 뭔가 실생활 같은 자연스러움과 분주함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남주의 어머니로 나오는 배우 연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뭔가 좀 개선적인 냄새도 나고 수지님도 이거 써주셨네요 태풍이 지나가고 저도 봤습니다 주인공들은 이미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큰 태풍을 겪고 난 이후부터 영화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 제목을 그렇게 지은 것 같더라고요 각자 겪었던 태풍 같은 사건들을 조금씩 조명해주고 이후 등장인무들끼리 얽히면서 점점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일본 영화 특성상 깔끔하게 결론을 내리진 않죠 영화에 대해 많이 알진 못하지만 이런 식의 스토리 전개 갈등 회복 과정은 일본 영화에서만 유독 다루어지고 다른 나라의 영화에서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간이 덜 된 밍밍한 찌개를 먹는 느낌인데 이게 또 보다 보면 나름대로 맛이 있더군요 어떤 분들은 좀 여운을 느낀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써주신 것처럼 너무 밍밍하다 영화가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상반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이런저런 대사를 집어넣어 관객을 가르치려 들거나 말도 안 되는 오바스러운 장면은 좀 적응이 안 되긴 합니다 가끔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을 때 조용히 이런 일본 영화 하나 보면 좀 차분해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베 히로시의 찌질한 연기는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태풍이 지나가고 비교 영상 해봤고요 트위터 쪽으로 스님의 메이션들을 한꺼번에 한번 읽어보죠 제가 요즘에는 트위터 청취자분들 리뷰를 잘 정리를 못하고 있네요 트위터 쪽에 써주시는 것도 몇 개 없는 것 같고 요새는 저도 정리를 잘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좀 그 분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스님이 9월 6일날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원작이 훨씬 좋긴 하지만 각색을 잘해서 영화로도 꽤 좋다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해진 느낌이랄까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다 그리고 발레리안 청계의 도시 데인드안이 여기에 좀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90년대스러운 SF로 꽤 재미있음 이렇게 써주셨고 발레리안 청계의 도시 여기서 데인드안에 대한 평가가 요 근래에도 저희 블로그 영화 페이지에 써줬었죠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고 10월 5일날 써주신 걸 제가 가져왔네요 남한산성 비교감상인데 먼저 스님은 그 느리고 약간 지루한 것이 좋았다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기도 하고 마지막 설전은 그 옛날 어퓨군맨의 마지막 법정신 생각도 나고 박흥망님은 남한산성 보고 왔는데 딱히 별 생각나는 게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 예상대로 영화가 만들어졌으며 적절히 유머와 심판코드를 섞은 균형 잡힌 영화이기도 하며 별 욕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희 강신의 영화제 2017년 강신의 영화제에서도 남한산성이 많이 수상을 못했죠 네 좀 아쉽네요 스님의 맨션들과 남한산성 비교감상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쓴 블로그 리뷰 글 읽어보겠습니다 틴커테일러 솔져 스파이를 재감상했습니다 워낙 좋은 영화라고 회자되고 있어서 예전에도 보았고 이번에 다시 보았습니다 영국 첩보 영화인데 내부 첩자를 색출해내는 영화이죠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예전에도 크게 좋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다만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 힘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다 보니 별점을 조금 높였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가볍게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각조각 보여주거든요 이것도 좀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인물들을 한 명씩 만날 때마다 회상씬이 붙고 그것이 모여서 결말에 내부 첩자를 가리키는 시기죠 근데 그 회상신들의 시공간이 모두 제각각이라서 마치 퍼즐 같습니다 패턴도 없고 심지어 남자 주인공 본인의 회상마저 들어가죠 결말에서 남자 주인공이 범인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이 오는데 이것 또한 한참 전에 보여진 회상씬에서 힌트를 얻는 시기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회상씬의 대사에서 관객과 함께 추리하는 맛이 많이 떨어지는 영화다 그래도 조용하면서도 냉혹한 첩보 세계를 그 분위기를 10분 느낄 수 있는 영화임은 분명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좀 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요 영화 혼자 추리하는 느낌 영화 속 주인공 혼자서 추리하는 느낌 물론 이게 추리 영화는 아니지만 내용 자체는 추리잖아요 다음에 제가 조진웅 주연의 해빙을 봤네요 예전에 곡성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청취자께서 해주셨는데 아마도 편집과 이야기 흐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관객에게 단면적인 정보만 제공합니다 당연히 진실의 반절밖에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사실 이건 곡성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곡성은 최대한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여주거든요 화면으로 영화를 보면서 왜 아직도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는지 한참이나 자주 영화상 남은 러닝타임을 확인했습니다 심리 스릴러인가 싶기도 하고 무슨 90년대 스릴러 느낌도 나더군요 중반을 지나서도 한결같이 남자 주인공의 심리만을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혼란과 공포와 신경과민과 의심 등등 저는 추리영화나 스릴러 영화에서 범인을 색출할 때 관객에게 정보를 제한해서 제공하는 방식을 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불경평하거든요 이건 관객을 속이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영화 혼자 노는 꼴입니다 영화와 관객 모두에게 거의 동일한 양의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기가 막힌 맥락 연결로 그 정보를 엮어서 범인을 색출하는게 영리하고 좋은 추리 영화 스릴러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헤빙은 이 점에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영화 중반까지는 크리스찬 베일의 머시니스트와 유사하게 느껴졌지만 결과적으로 유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다보니 살인자와 살인자가 적대적으로 대결하는 이야기가 궁금해지더군요 동등한 심의 균형을 갖는 이들끼리 싸우면 재미날 듯 이렇게 써놨고요 또 제 댓글이네요 왜 이렇게 많지? 제가 OCN 드라마 9회조를 보고서는 써놨네요 먼저 9월 5일날 7화에서 10화까지 감상 7,8화는 좀 실망이었습니다 이전 회차들처럼 호흡이 느리면서 군불만 피우는 느낌 9화, 10화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더군요 극중에 강사도로 나오는 배우 박지영씨 연기가 참 좋았는데 그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회상실이 몇몇 들어가 있었더군요 이게 향후 이 사이비 집단의 공과 성체에 주요한 균열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처럼 이 드라마는 되도록 가능한 인물들에게 뒷이야기와 입체감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원작하고 다른 점이죠 여주인공 상미의 경우도 원작에서는 지극히 수동적이고 대상화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드라마에서는 홀로 고군분투하는 적극성과 능동성을 보여줍니다 10화에 이르면 드라마 이야기 전개가 원작의 이야기 포인트를 모티브로 삼게 되는데 여주가 사이비 집단 안에서 세상 밖으로 구출되는 원작 설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토록 능동적이던 여주 캐릭터를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밑바탕을 만들어냅니다 인물들의 개별 개연성만 보면 굉장히 세심하게 설정한 티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더 풍성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초반에 사이비 집단의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영부, 조사도, 강사도 이 세 명이 각각 결이 살짝 다른 것으로 뉘앙스 모세가 되었는데 중반이 이르러 이제 그 뉘앙스를 화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청자 뒤통수 치는 식이 아니라 초반부터 차분하게 힌트를 주었다는 거죠 기독교 신자인 제가 보기에 매우 우습고 재미난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슷해서 또는 너무 얼척없어서 우습고 재미나고요 사이비는 말 뜻 그대로 진짜와 비슷하지만 결국 본질은 다른 것을 읽는 거죠 따라서 기독교를 흉내내 사이비는 기독교의 여러 행사나 말투, 단어, 개념 등을 차용하면서도 영적인, 광적인 요소를 더 부각시키고 있죠 그들이 흉내내고 있기 때문에 특정 형태를 제약하려는 것보다 우리 속의 신자들을 돈, 욕망 등으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없는지 자성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를 피하려다 진짜의 중요한 본질마저 훼손할 수 있는 참 묘한 현실이죠 그 가짜는 그저 흉내내고 있을 뿐인데 이렇게 써놨네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한다고 해서 정통 쪽에서 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정통 쪽에서 하던 거를 그냥 사이비가 흉내내는 것 뿐인데 11화, 12화까지 보고 또 써놨네요 교주로 나오는 조성아씨 연기가 하드캐리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극의 재미도 올라가고 입체적인 교주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견 배우라고 다 연기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조성아씨 연기 너무 좋고요 이 조성아씨 카리스마와 사이비 집단 내부 사정을 보여줄 때 기적, 이른바 축사 모습을 보여줍니다 검은 사제들에서 보여줬던 그런 십자가 긋고 했던 거 귀신대 쫑기 제가 다른 방송 편에서 몇 번 언급한 적도 있지만 카톨릭과 개신교의 축사 모습은 사뭇 다르죠 또 매우 재미난 것은 드라마에서는 그 축사 행위와 그 결과가 가짜냐 진짜냐 단정지지 않고 그냥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교주를 보는 시청자 판단에 맡기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리고 제가 계속 써놨네요 이거 13화 16화 완결까지도 봤네요 9월 29일날 제가 써놨고요 후반부는 호흡이나 전개가 빠르고 갈등이 증폭되며 해결 과정이 눈에 보여서 꽤 재미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쭉 써놨는데 제가 이것만 너무 읽네요 재미났던 장면들만 읽어보죠 기억에 남는 장면들 극중 사이비 집단과 친한 관계를 맺었던 파출소 소속 경찰이 어느 정통교회로 차를 몰고 찾아옵니다 교회 문 밖으로 나온 목사는 손으로 한쪽을 가리키죠 그곳에는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노숙자가 있었고 경찰은 목사의 신고로 그 노숙인을 데리러 출동한 거였습니다 헌데 경찰은 그 노숙인을 사이비 2단 집단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는 이 노숙인을 매우 반겨주고 그 경찰도 반가워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할 교회들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할 때 바로 그 틈에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이비 2단들이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돼요 친절한 모습 상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우 이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다니는 종교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역으로 보면 우리 개신교들이 지금 주변 이웃들에게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일 수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정통교회에 그런 점에서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죠 이 드라마는 너무 제가 많이 읽네요 이 드라마는 사이비 2단을 비판하는 드라마이지만 실은 정통교회에게 강한 경고를 주는 작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빛이 어둠과 다르기 위해서는 빛이 빛다워야 합니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자 에나이덱스님이 9월 7일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시대님 토요일 생방송이라니 사뭇 기대가 됩니다 가능하면 꼭 생방송 청취하겠습니다 네 제가 9월 9일날 오후 9시에 구남도를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했었죠 카카오 TV 쪽으로 물론 오디오 생방송입니다 네 얼굴을 볼 수는 없고 그것을 언급해 주신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강시대영화제도 오디오 생방송으로 했었죠 2018년도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가 너무 노이드가 많이 꼈고 생방송 할 때 그래서 올해는 생방송은 좀 어렵지 않을까? 현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운드 설정을 좀 어떻게 잘 조율해서 노이즈를 줄이면 가능하겠지만 네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 미치님하고 하루원님이 스카이프로 목소리 참여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합니다 네 에나이넥스님이 써주신 거 보이후드 감상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 이미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미루다 미루다 이제야 감상했습니다 한 아이의 12년간에 걸친 성장사를 보여주는 영화인데 엄밀히 말하면 한 가족의 성장사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식이긴 하지만 가족의 의미와 관계에 대해서 가감 없이 이는 그대로 보여주는 연출이 참 좋았고요 어떤 면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가족 탐구 생활 시리즈의 영화와 비슷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라고나 할까요 영화가 큰 사건 사고의 묘사 없이 물 흐르듯 흘러서 사모 심심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게 실상 우리들 일상과 가장 닮은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런 사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차없는 내용 전기가 좋더군요 12년 동안 배우들의 교체 없이 온전히 촬영한 화면에 점점 자라나는 아이들과 점점 늙어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물론 영화는 영화답게 무슨 사건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래야지 하는 분들께는 3시간 가까운 러닝타임에 이 영화를 온전히 감상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배경이긴 하지만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영화 보이후드였습니다 에나닉스님의 리뷰였고요 9월 9일날 데이비 백구님이 오전 9시 9분에 써주셨네요 가을이 와서 한창 좋아하던 와중에 어제 하루 반짝 더웠네요 오늘 내일도 낮엔 더울 것 같고요 그래도 밤에는 이제 더운 날이 없어져서 정말 좋습니다 매혹당한 사람들 아 저도 이거 보고 싶네요 매혹당한 사람들 제 9월 기대작들 중 하나인 개봉일만 기다려왔던 작품입니다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영화에 소피아 코폴라 감독이 연출을 했고 토마스 컬리넌 작가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니콜 키드먼, 케어스틴 던스트, 콜린 파렐 주연의 스릴러 드라마 영화입니다 15세 관련등급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능한 거의 최대치로 최장극을 잘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부군의 영병이었던 한 남자 콜린 파렐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채 오직 7명의 여자들만이 거주하고 있는 소위 신부 수업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여자의 기숙학교에 머물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보는 내내 계속해서 사건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좋더군요 생각보다 거대한 한방의 사건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건 제가 좀 강도가 센 더 충격적인 것을 기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기도 배우들도 볼거리도 두루두루 적당히 괜찮았습니다 상연 길이도 적절하고요 마지막 엥딩도 깔끔하니 나름대로 신선하게 잘 연출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끝을 맺을까 상당히 기대하며 관람했는데 영화가 보여준 결말에 78.5% 만족했습니다 저처럼 정말 큰 충격을 받고자 기대하시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흥미진진하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늘하고 아름다우면 잔혹한 이 모든 것들을 등장하는 매 인물 각자의 욕망과 잘 버무려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켄스피크 써주셨네요 이건 비교감상 해보죠 제이비빼꼼님 시라노 연애 조작단 세시몽 등의 연출을 맡으셨던 김연석 감독의 작품입니다 남은이 이재훈 배우 두 분이 조연을 맡으셨고 그 외에 다른 여러 유명한 배우들께서 조연으로 취하시죠 혹시나 이름은 정확히는 모르시더라도 얼굴을 다 아실만한 배우들이라서 여러 배우들을 한 영화에서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온 동네의 민원이란 민원은 다 이분 홀로 접수하신다고 봐도 무방한 나옥분 할머니께서 그 동네의 주민센터에 새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한 구급공무원 이재훈을 만나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가족 감동 코미디 영화로 당연하게도 이번 추석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정식 개봉 예정일은 9월 21일인데 월초부터 전국적으로 열심히 시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소한 웃음 포인트가 꽤 많이 깔려있고요 저는 아무리 코미디 장르라도 영화 보면서 잘 웃지 않는 편인데 같이 관람한 관객분들은 즉각적이고 열렬한 호응 덕분인지 중간중간 흐흐하며 미소짓게 되더라고요 박장대수 할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종반부로 갈수록 웃음기는 거둬지고 감동에 초점이 맞춰지죠 나옥분 할머니의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과 그녀가 그토록 영어를 배우고자 했던 이유가 밝혀지고 할머니를 향한 주위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 등이 느껴지면서 말이죠 관람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훌쩍훌쩍 눈물을 닦으시던데 개인적으로는 영화 그 부분에서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화도 몹시 났지만 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영화 보면서 거의 울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라에몽 보면서는 눈물을 훔쳤는데 말이죠 그리고 영화가 감동 모드로 진입하는 게 느껴져서 머리로 이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보게 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훅 치고 들어와야 슬픔과 감동이 배가 돼서 눈물이 날 텐데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죠 아 이 타이밍에서 웃기려고 하는구나 이 타이밍에서 우리를 울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면 좀 맥이 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출하느냐 혹은 지금 데이빗 백곤님이 써주신 것처럼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 감정을 건드는 그런 연출이냐 그런 영화들이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장르나 극 내용 대비 러닝타임이 무척 깁니다 두 시간입니다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제 취향에 맞는 영화는 아니었네요 그렇지만 다른 많은 분들께서는 만족스럽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을 모기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름보다 뭔가 더 많이 날아다니는 것 같긴 합니다 모두모두 모기 조심하시면서 시원한 가을밤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글로 와 제 글이 9월 무슨 영화 보셨나요 9번째 댓글인데 그것도 9월 9일 9시 9분에 남겼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신기하네요 크크크 그리고 제가 또 댓글을 달았는데 마침 9월 9일인 오늘 오후 9시에 승방을 하는데 데이빗 백곤님이 오전 9시 9분에 9번째 글을 남겨주셨네요 네 갑자기 공포영화 데스티네이션이 떠오르기도 하고 뭔가 맞아 들어가는 게 네 재문네요 그리고 N.I.닉스님이 I can speak 보셨네요 평론가 평점이 아주 좋아서 내심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남은이 배우의 전작이었던 수상한 그녀에 비해 웃음 측면에서 많이 모자르고 유머 코드도 많이 다릅니다 중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풀어놓다 보니 산만해지기도 하고요 편집이나 흐름이 그렇게 깔끔하지도 않습니다 중반까지는 사족이 지나치고 나중에 수습도 제대로 안되는 느낌 하지만 이 영화는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위안부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룬 여러 영화가 있었지만 그 영화나 다큐들이 당시 처절한 상황을 중점으로 보여준 반면에 이 I can speak는 할머니들의 직접적 상처는 물론이거니와 그분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레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듭니다 저도 보면서 아차아차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이 부분 때문에 구남도가 하지 못한걸 I can speak가 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을 태지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분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마음 따뜻한 지침사 같은 영화였습니다 나무니 배우님의 연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그냥 한마디로 갓무니입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구남도와 I can speak를 비교해도 그런 말씀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구남도를 보면서 아 저 공간에서 저렇게 고생하셨구나 우리가 현재는 어떻게 저분들을 대해야 될까 저 문제를 대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I can speak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재밌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I can speak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현재까지도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시고 우리가 이 사건 혹은 이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음... 그런 차이가 있네요 자, 데이빗 백거님과 앤오아닉스님 써주신 I can speak였고요 자, 1부 마지막 글입니다 9월 11일날 써주셨네요 앤오아닉스님 안녕하세요 토일 생방송 재미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토토로 선곡은 백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이 9월 9일날 했었죠 아... 작년에는, 그러니까 2017년에는 참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네요 그러네요 정말 아... 어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저는 지금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을 읽고 있지만 지금은 2018년 2월이죠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런데 생방송 하신 것도 업로드 해주시나요?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업로드 안되면 생방 참여 못한 분들은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업로드 했었죠 구남도 편 이번 주말에는 영화력 하락과 건담 제작에 빠져서 한 편밖에 감상 못했네요 미스터 홈즈 감상했습니다 볼까 말까 고민했던 작품인데 간달프 이안 맥켈런 옹 주연이라 감상해봤습니다 영화는 은퇴한 셜록 홈즈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참으로도 재미가 없습니다 셜록 홈즈 하면 의뢰에 기대되는 서스펜스와 사건이 해결됐을 때 느껴지는 카타라시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쓸데없이 복잡하게 과거와 현재의 교차 편집인 난무에서 줄거리 따라잡는 것부터가 고역이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 자체가 재미가 없으니까 계속 그냥 회상신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시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복잡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술수인데 나쁘게 말하면 그런 수작인데 그게 오히려 관객들의 몰입을 방해한다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셜록 홈즈의 인간적 고뇌를 굳이 영화로 이렇게 진지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회의도 들더군요 이안 맥켈런의 아직 건재한 연기력과 건강한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영화였습니다 여담으로 헐리우드에서 오리엔탈 특급 살인사건이 리메이크 중인데 이 제품이 기대가 되네요 이거 현재 브이오드로 나와있죠 저도 이거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 브이오드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2018년 2월입니다 소식적에 저는 코난 도일보다는 아가사 크리스티 쪽이 좋았었거든요 오랜만에 나오는 탐정 소설 영화이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와 함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서 사뭇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2017년 9월에 써주신 여러분들의 댓글 리뷰들을 읽어보았습니다 1부를 여기서 마치고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 2부는 어떤 영화들이 있나요? 디디아 킹스맨 2가 나오기도 하고 몬스터콜 공범자들 얘기도 나오고 그러네요 네 여러분 1부 여기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부도 여러분들 청취해주시고 3부까지 그냥 끝까지 청취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팟빵에만 올라가지 않고요 어플 쥐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그리고 그 밖의 외국 어플들에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 강신의 수다 트위터도 강신의 수다 검색해서 찾아와주시면 되고요 포탈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을 좀 많이 써주세요 여러분 저희 방송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이 요즘에 좀 신통치 않죠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심심하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영화편을 좀 올릴 생각입니다 밀린 것들 많이 있고 이번 봄에도 제가 하고 싶은 영화들이 몇 년간 있었는데 아 그러네요 정말 그런 것들 좀 해야 되겠네요 빨리 좀 그런 짐들을 덜어내고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제가 되도록이면 수시 업데이트이지만 영화편들을 좀 많이 올리고 이벤트를 하지 않고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이 코너도 지금 2월달에 작년 9월달 편을 읽고 있는데 좀 빠르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2부와 3부까지 여러분 청취 부탁드리고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하고 좀 춥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정말 쉽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강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 2부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부 듣고 와주셨나요 1부 듣고 2부 청취해 주시고요 3부까지 있으니까 3부도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킹스맨2를 한번 비교 감상을 해보도록 하죠 3분 정도 써주셨고 2017년 9월에 스크린 숫자 1위와 흥행 1위를 했던 영화이죠 트위터 쪽으로 3분 읽어보겠습니다 미치님이 9월 26일 날 킹스맨2 1편의 액기스를 무한 반복해서 무매력 요즘 액션 영화들 슬로우 모션 타이밍 좀 없애면 안 돼 아 안 돼? 이렇게 설명 좀 안 하면 안 돼? 줄리언 무한은 나이 들어도 예쁘다 엘튼 존이 짱이시다 그냥 볼 거 없을 때 팝콘 냠냠 할 정도 스토리고 액션이고 너무 조립된 느낌이다 오일가미는 원더우먼이 짱이지 이렇게 써주셨고 9월 27일 날 한빈님이 이 영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칩니다 킹스맨1이 워낙 신선한 설정이 많았었는데 이번 숙편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신선함은 없지만 1편만큼의 시원시원함은 그대로 유지 그래서 식상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네요 스님은 10월달에 써주셨는데 제가 그냥 이곳에 땡겨서 읽어보자면 이래저래 말도 많고 다들 별로라고 말하지만 1편의 병맛스러움이 2편에서는 왜 실망스러운 건지 난 이해가 안 간다 딱 기대한 만큼 나온 영화이다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써주셨네요 뒤에 두 분은 1편의 병맛 같은 B급 코드죠 1편에서도 목 날아가고 머리 터지고 그런 것들이 잔인한데 잔인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B급 코드가 있었는데 그것들에 주목해서 보면 이 영화도 괜찮다 볼만하다 이렇게 써주시고 위치님은 영화 그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네요 자기적인 느낌이 강하다는 평가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킹스맨2 비교 감상이었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킹스맨 시리즈 1,2를 만든 감독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킥에스 1편도 만드셨죠 킥에스 1편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액션 연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진짜 별것 아닌 액션인데 굉장히 멋있게 보이게 만드는 법을 아는 그런 연출력이었죠 제가 나중에 한번 진짜 액션 연출의 총지편을 한번 녹음해 보려고 작년부터 계획 중이어서 언제 녹음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건데 그 액션 씬이 들어가기 전후로 해서 분위기 연출이 꽤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액션 씬, 추구 받는 그것만 주목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의 쾌감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고 그 후에 액션 씬이 끝난 후에도 그 감정을 계속 좀 여운이라 할까요?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다음에 나올 액션 씬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사전에 만들어주고 또 그 후에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작업, 그런 연출이 꽤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영화들을 보면 뜬금없이 그냥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 맥락상 그리고 감정상 얘네가 여기서 싸울 게 아닌데 막 싸우네 싸우는 사람들 정처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액션 씬은 멋질 수 있고 그럼 그 영화의 액션 연출은 좋은 것이라고 평가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액션 씬에도 감정이 들어가면 더 좋은 액션 씬입니다 감정이 느껴지면 그래서 단순히 어떤 몸의 부딪힘 이런 것만이 액션 씬에서 주목할 게 아니다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는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이야기가 중요하고 또 동기나 개연성 등이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그런 것들도 조금 비율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동일한 항목으로 그 액션 씬도 평가를 하면 좋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도 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액션의 쾌감 그것에 주목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액션 동작들이 컷을 나누지 않고 그대로 몸 전체가 보이게 찍으면 좋다 그리고 타격감이라든가 속도감 이런 것들을 살리는 액션 연출이 좋다 액션의 쾌감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액션의 흐름 액션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보시면 영화가 뭐랄까요 조금 더 큰 시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션 앞뒤에 있는 그런 장면들 액션이 시작하기 전에 무슨 장면에 있었고 액션이 끝난 후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그 흐름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션 연출을 볼 때는 액션 씬을 볼 때는 이 두 가지 지점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어떤 영화를 평가할 때 리듬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 리듬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제가 종종 토로했었는데 한탄을 했었는데 스스로에게 액션에도 리듬감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게 속도감이 아니거든요 리듬감이 속도감이랑 같은 말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완급조절이라고 표현하시던데 완급조절을 포함한 어떤 더 넓은 큰 개념이 리듬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리듬감은 굉장히 정적인 화면에서도 리듬감이 있거든요 정적인 화면에서도 그래서 어떤 영화는 그 정적인 화면에 정말 리듬감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또 좋은 영화는 정적인 화면에서도 그 리듬감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만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김태용 감독의 만추 같은 경우가 맨 엔딩 씬을 보면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주인공은 앉아있고 그대로 한 1, 2분 정도 그냥 갑니다 거기서도 리듬감이 있거든요 리듬감이 살아있죠 거기는 감정도 제대로 전달하면서 이 만추 VOD가 왜 끊겼는지 아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가 예전에 만추도 녹음했었죠 제가 아주 옛날에 녹음했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녹음을 하지 못한 편이긴 한데 만추도 한번 검색해서 청취해 주시고요 결국은 홍보로 끝나네요 네 여하튼 킹스맨2 비교 감상이었고요 에나이닉스님이 9월 13일날 금을 감상하셨네요 강시대님 말씀대로 김기덕 감독의 예전 작품이 인간 본성에 대한 지독한 파고등이 있었다면 글래 작품은 주변 환경이나 제도에 의해 파괴되는 인간의 모습을 주로 보여주네요 이런 변화가 그리 나쁘게 느껴지진 않지만 김기덕 감독과 잘 맞지는 않아 보입니다 영화 금을도 저는 뭐 그냥 그랬습니다 김기덕 감독 특유의 저 예산 화면과 배경 등을 워낙 제가 안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영화는 특히 더 그런 부분이 거슬리더군요 아 네 저희가 금을도 녹음했었죠 여러분 그것도 청취해 주시고요 계속 읽어보자면 국정원이라는 곳이 뭐 사람도 몇 명 없이 나오고 좀 너무 싸우려 느낌이 보인다거나 할까요 그리고 유우성씨 간첩사건이 이 영화 제작에 큰 동의가 된 것 같긴 한데요 영화가 너무 설교조의 설명조라서 그 부분도 저는 별로였습니다 주절이 주절이 너무나 친절한 상황설명과 설교와 훈계가 난무하더군요 또 마지막 엔딩도 불만입니다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하고 돌아온 주인공이 그리 쉽게 그런 선택을 한다는게 저는 납득이 안가더군요 등장인물의 캐릭터도 너무 전형적인데요 특히 악랄한 조사관 역할의 배우는 지나치게 전형적이고 극단적으로 그려지더군요 간첩에 집책하는 성격을 정당화해주는 그의 가족사도 너무 뻔했고요 특히 애국가 부르는 장면은 많이 오버라고 느껴지더군요 너무 영화를 까기만 했는데 남북관계가 가져온 비극을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시도만은 괜찮았다고 봅니다 김기덕 감독님 요새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영화도 근래작들은 기대에 못 미쳤는데 빨리 슬럼프 극복하시고 본래에 지비하고 치열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강시대님이 영화 방송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찾아서 들어볼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김기덕 감독님이 여배우들과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식 약식 명령인가요? 그거 받아서 벌금을 내셨는데 거기에 원고 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한 여성 배우가 거기에 반발해서 약식 명령으로 할 거냐 더 심하게 법으로 다스려야지 하면서 지금 항소인가요?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검색해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김기덕 감독님 그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확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그런 성폭행 사건이 있었죠 2017년 말에 상까지 받은 영화의 감독님이신데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 된 것이죠 다툼의 여지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런 3심까지 가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정말 그 사법부가 엉터리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확정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 그런 영화계입니다 음 에너아이닉스님이 또 써주셨네요 강시대님이 그물방송 출근길에 청취했습니다 들으면서 강시대님 평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너무 겉만듬새에 치중해서 본 것 같다는 반성이 되더군요 강시대님 방송 덕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많이 깨닫고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전 여전히 잘 빠진 영화가 더 좋긴 합니다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저희 방송 또 청취하시고 이렇게 리뷰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헤일 시절을 보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잘 빠진 영화입니다 영화의 때깔은 물론이고 극본 각색 편집 연기까지 뭐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중간중간 등장하는 고전영화를 재현한 장면들은 감탄이 나올 만큼 대단히 디테일하고 고전영화의 특징과 맛을 정말 잘 살려냈더군요 등장하는 배우들의 면면도 대단합니다 스칼렛 요한슨 체닝 테이텀 틸더 스윈튼 랄프 파인즈 같은 쟁쟁한 배우들이 분량 얼마 안되는 조연으로 등장합니다 주연인 조시 브럴린의 연기가 아주 좋았구요 저의 워너비 얼굴인 조지 쿨루니의 얼빠진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조지 쿨루니 이런 얼빠진 연기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디센던트 였던가요 제목이 맞나 거기서도 좀 이렇게 당황을 많이 하는 그런 캐릭터 였죠 두말하면 입아픈 코엔 형제의 영화니 이야기야 재미있을 수밖에요 다소 엉뚱한 유머도 여전하구요 이 모든 것들이 고전영화와 과거 헐리우드라는 소재와 어우러지니 딱 제 취향이더군요 그런데 뭔가 찜찜합니다 코인 형제도 이젠 좀 변한걸까요 이젠 코인 형제의 영화와 비교하면 이전의 코인 형제의 영화와 비교하면 헤일 시절은 너무 코인스럽지가 않습니다 주류 영화에 더 가까워진 느낌이랄까요 여러 헐리우드 스타를 한 영화에 볼 수 있어 좋기도 하지만 굳이 저 작은 역에 저 훌륭한 배우를 소모시키지 하는 아마 이건 일종의 자기과시가 불러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옥자에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아닐까요 까놓고 코인 형제 영화에 출연 안하고픈 배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전작인 인사이드 루인 때까지만 해도 뭔가 작은듯 하면서 큰 영화를 만드는 게 이 영화의 최대 장점 이었다면 헤일 시절은 그런 면이 퇴색 된 것 같아 다소 아쉽더군요 차기작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원래의 코인으로 돌아왔음 합니다 기왕이면 파고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코인으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저희가 하드보일드 시리즈로 녹음을 했었죠 참 재밌는 영화입니다 여담으로 혹시 조엘 코인 감독의 아리조나 유괴 사건 안 보셨으면 추천드립니다 오래된 영화긴 한데 코인 형제의 남다른 유머 감각을 맛볼 수 있죠 더불어 머리숱 많은 니콜라지 케이지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저는 인사이드 루인이나 헤일 시저 두 영화 좀 재미없게 봤습니다 헤일 시저는 뭐 그나마 볼거리가 많아서 좀 준수하게 봤다면 인사이드 루인은 아 이거 그냥 아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도 인사이드 루인을 좋게 평가하시더라고요 저만 저만 좀 인사이드 루인을 제가 잘못 봤는지 답글로 데이비 배꼽님이 안녕하세요 엔아이닉스님 헤일 시저 오 딱 내 스타일이네 하고 찜해두었다가 겉만 화려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감상하고픈 마음이 확 사그라들었던 작품입니다 그런데 엔아이닉스님께서 남겨주신 감상글을 보니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충전되었네요 요즘 영화들은 대체적으로 이도저도 아닌게 제게 만족감을 주는 작품이 잘 없네요 조지 클론이 매우 좋아하시면 혹시 디센던트 아 이 제목이 맞군요 혹시 디센던트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별 기대 없이 보았는데 만족스럽게 관람할 작품이랍니다 영화가 끝나갈 때 지음의 조지 클론이 배우의 극중 아내를 향한 감동적인 대사가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거기에 엔아이닉스님이 다시 써주셨네요 헤일 시절 실망하실 수도 있을 테지만 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조시 브롤린 연기만 봐도 시간이 금방 갑니다 디센던트 보려고 하다가 안 땡겨서 넘어간 작품인데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또 의견을 주고받으셨네요 디센던트는 큰 사건은 없는데 뭔가 좀 이렇게 조마조마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가족 간의 그런 뭔가 불편하면서도 그것이 사랑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대부분의 헐리우드 가족 영화가 좀 너무 착하거나 아니면 이제 성적 드립이 막 난무하는 성적 농담이나 아니면 완전 막장으로 가거나 이 디센던트는 뭐 막장 요소가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꽤 잔잔하면서도 감동도 있고 여운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음 예전에 저희 이윤영화 팟캐스트 다이영바 다들 이불개고 영화바 다이영바 에서 이 작품 녹음하신 적 또 있는 것 같네요 음 저희 방송에서 녹음한 적은 없고 제가 녹음하기로는 좀 제 능력밖에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녹음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해일시죠 읽어보았구요 어 데이빗백고 님이 9월 16일 날 안녕하세요 강신혜수다님 정말 요즘 날씨 너무 좋습니다 특히 해 떨어지고 나서는 매일매일이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저녁의 연속이네요 몬스터콜을 보셨네요 관람하기도 전에 미리 감동받을 준비와 마음의 치유를 받을 준비를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깨달았습니다 큰 기대는 실망을 부른다는 사실을요 생각보다 관객을 충분히 안아주지 못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봉전 시사회 보신 분들은 대부분 위로가 된다 힐링이 된다는 호평을 해주셨는데 그분들께서는 자신의 상황 마음 상태가 대입 이입이 잘 되어서 감동을 받으셨을까 추측해 봅니다 저도 딱히 안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데 다른 관객들과는 느낌이 다르네요 아무래도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을 다시 감상해야겠습니다 추천해주신 강신의 수사님 감사드립니다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이니까 애니메이션이죠 이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따스해집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저희가 이거 녹음한 적도 있죠 저희 영화 슬럼프를 극복시켜준 그런 영화죠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따스해지고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느낌 저도 추천해드리고요 누가 봐도 100% 마음의 장화가 되는 작품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저도 생각날 때마다 여기저기 추천해주고 있고 일단 보면 다들 만족스러워 하더군요 다시 몬스터콜로 돌아가서 이 작품은 몬스터콜스라는 그림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위에 기댈 어른도 친구도 누구 하나 없는 상황에서 매일 자신의 아픈 어머니에 대한 악몽까지 시달려가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코너라는 한 어린 소년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과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몬스터가 찾아오게 되면서 상처를 조금씩 마주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몬스터는 코너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세 가지 이야기 모두 그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혹은 권선징악의 전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몬스터가 들려주는 세 가지 이야기의 매인물들은 전부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캐릭터들로 주인공 소년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죠 여태껏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쉽게 두 부류로 나눠버리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배우고 인지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몬스터는 코너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선함과 악함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성격만을 지녔다고 단정 지어버리면 안된다고 말이죠 또 몬스터는 코너에게 자신이 불안해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들을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고통의 깊이만 깊어지고 고통받는 시간만 길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도 그의 말에 10분 공감을 씁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있을 때 최악의 선택은 현실 회피와 현상 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두려워도 눈앞의 현실을 직면하고 제대로 바라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뭐라도 해서 바꿔 나가는 거죠 스스로가 처한 상황이 싫다면요 설령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항상 슬프게도 same world shit 보다는 crazy new shit 이니까요 단어 선택 양해 부탁드릴게요 엑소셨네요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다행이네요 몬스터는 주기적으로 코너에게 찾아와 그가 힘들 상태라는 걸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렇게 몬스터와의 1대1 상담을 받으며 코너는 조금씩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극초중반부에는 저는 괜찮아요 라고만 말하던 그가 자신이 힘든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저 감정을 누르고 싸워두기만 했던 그녀와는 달리 분출하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코너의 심리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어 갑니다 영화 말미에 그가 처하는 상황의 고통은 절정에 다다르지만 코너는 그 전보다 편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내 마음의 상태가 평온하다면 그렇게 상황의 그 인생이 자지우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반대로 현재 상황이 좋은데 돈도 많고 행복하오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가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인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너 왜 그렇게 괴로워해 너 돈도 많고 널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엉망진창이라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참 여기 지금 데이빗 백허 님이 써주신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외적인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상황을 바꾸는 것은 내 혼자만의 힘으로 정말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고통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정말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혐오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황보다는 자기 마음의 상태 그것을 먼저 좀 지금 써주신 표현대로 그것을 직면하고 마음의 상태를 좀 더 스스로 보듬어가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써주신 이 말씀이 참 공감되네요 처하는 상황의 고통은 절정이 다 다르지만 영화 말미 주인공은 그 전보다 편한 마음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보내주게 된다 이게 실제로 가능하죠 어려운 과정이지만 후기글을 남기다 보니 관람 직후에 제 생각보다 꽤 괜찮은 영화였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상황과 맞물리는 게 없어서 감정이입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에 생각보다 별로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네요 다른 분들께 살포시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대부분 저보다는 더 많은 감동과 위안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처음과 끝에 감상이 다른 후기를 남기게 되었네요 덧글로 몬스터가 주인공 소년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때 해당 이야기들이 화면상에 수채화로 펼쳐지는데 그림체가 좋더군요 정말 그림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삽입되었던 해당 장면들 덕분에 영화에 집중도 더 잘 되었네요 사전 정보로 리암리슨 배우분이 주연을 맡으셨다는 걸 알고 영화를 관람하였는데 극 중반이 지나도 감관부 소식이길래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몬스터가 바로 리암리슨 배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화 끝나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었네요 이번 작품이 리암리슨 배우 연기 인생 중 최초의 모션 캡처 연기였다고 하는데 재미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순길오빠님이 답글 써주셨네요 중간에 흘러가는 가족사진에 리암리슨이 살짝 스쳐간 것 같은데 아마 할아버지가 리암리슨이 아닐지 크크 엄마의 그림들을 보면 나무 괴물이 나오는데 이게 할아버지와 연관된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또 데이빗 배꼽님이 답글로 저는 자세히 보지 못한 장면이었는데 순길오빠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생각해보면 영화 마지막 부분에 엄마와 주인공과 몬스터 셋이 함께 나오는 장면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순길오빠님 이렇게 써주셨네요 몬스터콜 한번 읽어보았고요 다음에는 일본에 계시는 하루원님의 맨션 글을 두 개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원님 일본에서 어떻게 설날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9월 27일 날 세 번째 살인받습니다 꽤 진지한 영화였네요 법정 영화라서 어려운 전문 영화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해할만 했습니다 접견실 신에서의 연출이 특히 인상적이네요 얼굴이 클로즈업 되어 교차되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하는군요 9월 30날 남이와 자파점의 기적을 봤습니다 꽤 각색이 훌륭합니다 원작 버프를 잘 받아 냈습니다 내용을 그다지 손보지 않았고 전개 방식 정도만 바꾸었네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하니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꽤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둘 다 한국에서 개봉하지 않았나요? 이제는 지금 2018년 2월이니까 개봉했을 것 같은데요 하루원님 맨션 2개 읽어보았고요 다시 데이빗배꼼님의 글을 읽어보죠 TVN 드라마 아루건 1,2,3,4회 원고를 정리하면서 이 글을 봤을 때 좀 마음이 아파지더라고요 읽어보죠 10년 넘게 좋아하고 있는 한국 남자 배우 두 분 중 한 분인 김지혁 배우와 천우희 배우의 8부작 드라마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라마 보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거의 보지 않는데 8부작이고 김지혁님 주연이라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 쪽에서는 이게 마지막 작품이죠 김지혁씨의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뜨게 되고 그 원인도 지금 규명이 안 돼 있어서 직접적인 사인은 나왔지만 왜 거기까지 도달했는가 그게 지금 안 나왔잖아요 촬영도 결함이 없다 그러고 이거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김지혁씨를 좋아하거든요 이 배우는 상대 배우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그러면서도 자기 또 역할을 충분하게 소화해내는 그런 배우였거든요 자신을 도드라지게 튀게 하는 그런 연기가 아니면서도 참 편안하게 관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기 어떤 배우들은 연기 잘한다 라고 느껴지지만 너무 좀 튄다고 해야 되나 좀 과도한 그런 색채 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 배우와의 호흡이랄까 색깔이 좀 엄맞는 맞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제 머리에 몇 분의 배우 이름이 스쳐가네요 김지혁씨는 그렇지 않았죠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한국사회에서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언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봤는데 저는 천우의 배우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진실을 파고드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면 그 사건을 파고드는 이야기라고 드라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개되는 걸 보면 그 진실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이야기 그 사건을 중점으로 두는 게 아니라 언론인들을 중점으로 두고 전개되는 이야기 내용도 적당히 흥미롭고 배우분들 통틀어 남배우 한 분 여배우 한 분 빼고는 전부 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들이어서 더 즐겁게 감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드라마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요 좋습니다 안 그래도 강신의 수단님도 혹시 조금이라도 부셨나 싶었습니다 천우의 배우 나오시니까요 그렇죠? 안 볼 수가 없죠 천우의 배우님 저희 방송에 한 번 보시고 싶은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엔 비교적 평범한 배우를 맡으셔서 시청자분들이 그 전보다는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천우의 배우하고 김주혁씨가 또 같은 작품으로 영화 흥부 개봉을 하는군요 김주혁씨의 영화 마지막 작품인데 아 그러네요 8부작이라 그런지 왠지 드라마가 정식적인 느낌은 덜 하지만 배우분들 연기도 다 좋으시고 내용 전개 속도나 강도도 적절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김주혁 배우분이 정말 좋아서 잘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김주혁 배우하고 천우의 배우가 나왔던 TVN 드라마 아르곤 읽어보았고요 앤아닉스님이 영화 2개 써주셨네요 공범자들 감상했습니다 삐뚤어진 권력이 왜 그렇게 언론을 장악하려 애쓰는지 또 장악된 언론이 어떤 사단을 벌이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다큐였습니다 진짜 보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욕이 어찌나 나오던지 정말 열받더군요 영화는 뉴스타파의 이전 작품인 자백보다 더 세련되어졌고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다큐 영화들이 영화 중반부 쯤에 가면 아무래도 약간 지루해지기 마련인데 공범자들은 그런 지루함이 별로 없었습니다 언론 장악이라는 한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크고 작은 사건과 당사자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져서 그 과정을 따라가는 재미가 있더군요 그리고 47미터라는 영화 보셨네요 제가 좋아하는 상어 영화입니다 에노야닉스님이 상어가 나오는 영화를 좋아하시죠 상어 관찰을 즐기던 두 주인공이 케이지가 분리되어 수심 47미터 아래로 추락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산소는 떨어져가는데 탈출하자니 거대한 상어가 노리고 있고 점수병 때문에 급하게 수면위로 상승도 불가한 극한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이런 흥미있는 설정만큼 영화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문장에 반전이 있네요 영화는 작년 재미있게 보았던 상어 영화인 언더워터와 여러 부분이 닮아있는데요 우선 배경이 둘다 멕시코이고 둘다 여성이 주인공이고 둘다 백상아리가 최대의 적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47미터는 언더워터에 비해 상어 영화의 미덕이라 할 수 있는 상어의 괴럴함에 대한 묘사가 많이 약한 편입니다 이 부분이 영화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린 결정적 이유 같습니다 상어 영화 팬들은 흉악하고 잔인하며 공포스러운 상어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47미터는 두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모습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상어가 주적이 아닌거군요 언더워터는 제가 여름에 한번 녹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대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영화에 집중이 안되어버립니다 이 주인공들은 말을 많이 하면 산소가 빨리 소모된다는 기본 상식도 모르는 것이 정말 쉴 새 없이 떠들더군요 마지막 결정적 언더워터의 여주인 블레이크 라이블리에 비해 47미터 여주들은 너무 안 예쁩니다 이번 주에 비슷한 소재의 케이지 다이브라는 영화가 개봉한다는데 이 영화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매해 나와주는 상어 덕에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바다를 무서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NY닉스님의 47미터 공범자들 한번 읽어보았구요 제가 9월 20날 밀정재감상 써놓았네요 구남도 이후에 다시 보고 싶더군요 그리고 이동진 기자의 영화당 방송에서 송강호씨 연기를 다루기도 했구요 처음 봤을 때에는 이야기의 세세한 개연성에 주목한 탓에 식당칸 신 이후에는 꽤 실망을 하여 집중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놓친 것들이 꽤 많았네요 방송편에 이 모자란 감상이 그대로 담겼으니 저는 아직 멀었군요 라고 써놨네요 이번에는 연기와 인물의 감정선에 주목해서 감상했습니다 연기와 인물의 감정선 쉽게 말하면 독립이라는 대의보다는 사사로운 인연과 관계에 주목한 거죠 송강호와 한지민 캐릭터와 관계가 흥미롭네요 제가 놓쳤던 부분인데 송강호가 출소 후에 시신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죠 저는 단순히 동적 또는 동지에 대한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그 이전부터 이 둘의 관계를 정서를 만들어 왔고 이 장면에서 그 감정의 절정을 터뜨린 거다군요 철저히 계산된 식당 칸 사건, 고문신 장면, 법정신, 출소 장면 이렇게 송강호와 한지민 사이의 감정이 이어지더군요 그 이전부터 이렇게 만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연기를 생각하니 시신을 보고 터뜨린 송강호 눈물이 정말 가슴에 와 닿더군요 그리고 확실히 이 영화는 첩범 물류가 아니더군요 첩범 물로 보면 너무 허술하죠 이 영화는 군함도보다 더 애국주의 영화입니다 왜 제목을 밀정으로 해놨을까 물론 제 감상 이후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송강호의 공허함이나 배신감은 장면 며치로 암시되고 있으나 이를 후반에까지 계속 보여주고 영화 후반 내면의 갈등을 더 명확히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더군요 이를 두고 이동진 기자는 뜨거운 소재를 차갑게 다루었다고 평안한 것 같더군요 공감이 갑니다 영화의 주제에도 방송편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영화는 독립이 반드시 된다는 희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화 말미에 실패해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죠 즉 희망보다는 실패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러나 극중 이병헌이 말한 것처럼 그저 옳은 일을 할 뿐인 심정 그리고 사사로운 관계 의리에 의해 주인공은 움직이죠 이것은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 당하는 부조리한 핍박을 인간 친구 가족으로서 그대로 묵과할 것이냐라는 물음 같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이 물음은 사회 곳곳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극중 배신자를 처단하는 장면들이 후반에 나옵니다 이 처단 과정에서 느껴지는 느낌도 군함도와 차이가 크더군요 송강호씨는 생각보다 대중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의 연기를 동시대에 실컷 보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웬만해선 그의 연기에 간복하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응당 송강호라면 이 정도를 해줘야지 라면서 그 엄청난 연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무뎌진 것 같습니다 재감상하면서 몇 번이나 그의 연기를 돌려보기도 하고 극중 다른 배우들과 비교도 해보았는데 역시 독보적이네요 극중 이병헌이 술을 자꾸 권할 때 유머를 위해서 감독의 한 장면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송강호가 그런 이병헌을 옆으로 흘겨보는 장면인데 그런 표정을 자연스럽게 지를 수 있다는 게 새삼 신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봐도 폭발 소식을 들은 공유가 독방의 햇볕을 향해 바로 눕는 장면은 뭔가 측은해지고 먹먹해지더군요 결과적으로 재감상이 더 좋았습니다 제목에 속았습니다 라고 제가 써놓고 답글로 에노하닉스님이 크크 제목놈이 바로 밀정이었군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목에 낚인거죠 에노하닉스님이 워터 디바이너라는 영화를 보셨네요 이 영화도 미루다 이제야 감상했습니다 이 영화도 홍보를 하러 감독이자 주연인 러셀 크로우가 한국을 방문해서 JTBC 뉴스룸에 출연도 했었는데 흥행은 실패했었더랬죠 1차 세계대전의 아들 셋을 전장으로 보낸 주인공인 아버지가 아들들이 터키 전장에서 사망하고 그 충격으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아들들의 시신을 찾으러 터키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이야기만은 극적이네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검색을 해보니 남아있는 관련 자료가 거의 없어서 실제로는 감독의 창작물에 가까운 영화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러셀 크로우가 감독까지 했는데 아직 초보 감독이라 그런진 몰라도 연출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올드한 연출도 있고 중간에 지루하기도 했구요 다만 영화가 뭐랄까 매끄럽진 않지만 뭔가 촌스러운데 따뜻한 매력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남성적인 영화고 영화를 관통하는 굵직한 주제가 부정이지만 아버지의 정이지만 그 안에 여성과 약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반전과 화해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구요 마치 츤데레 같은 영화라고 할까요 엔딩엔 제법 반전도 있고 눈물 찔끔 할만한 감동도 있는 나름 평작 이상의 영화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워터 디바이너 한번 읽어보았구요 왠지 제가 보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영화네요 청소부 김씨님이 써주신 걸 읽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들렀습니다 제가 상반기에는 업무 때문에 맛이 가고 8월에는 개인적 스트레스로 해롱거려서 이제야 와보네요 쥐약도 이제야 설치했구요 들어야 될 건 밀린 건 맞네요 이런저런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냥 간단 간단히 쓸게요 라고 많이 써주셨고 아메리칸메이드 이거 보셨네요 주인공은 다르지만 미드 나루코스의 영화 버전 같았습니다 9월달 편 1부에서도 이 미국 드라마가 언급되었는데 이게 꽤 잘 만든가 보군요 저도 이거 좀 한번 봐볼까요 그리고 아토믹 블런드를 써주셨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과 비교 한번 해보죠 샤럴리즈 테론의 샤럴리즈 테론에 의한 샤럴리즈 테론을 위한 영화였습니다 진부한 표현이지만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호호가 분명 갈리는 영화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몰입해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로 미치님이 9월 4일날 아토믹 블런드 얼마 전 김옥빈 주연의 악녀 불만이 다 해소됨 여배우가 여배우가 아닌 그냥 액션배우로 다이다이 뜨는 모습이 회이크 치지 않고 날것으로 종류별로 보여지는데 카메라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잘 잡아낸 그리고 감독이 마치 샤럴리즈 테론의 모든 매력을 다 훑기라도 하는 듯 가테론이 보여줄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마구마구 보여줌 진짜 아름답고 강하고 섹시하고 예쁘고 퇴폐미까지 혼자 다 해먹음 영화 자체는 쏘쏘인데 샤럴리즈 테론 하나로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잘 해내서 딱히 뭐라 하고 싶지도 않음 펑크 음악이랑 너무 조화로워서 그냥 그것만으로도 만족 아토믹 블런드 분명에서 다짐한게 있다 올 겨울에는 코트 좀 몇개 더 사서 코트 간지 뿜뿜하고 다 내릴거야 물론 가테론 피즈는 안나겠지만 크크크 이렇게 써주셨고 스님도 9월 6일날 트위터로 아토믹 블런드 샤럴리즈 테론만 보이는 흥미 만점의 복고풍 첩보 영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이걸 보고서는 아마 그 이후에 남겼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재미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재미없었다는 것만 기억나네요 아토믹 블런드 비교감상 해봤구요 청소부 김씨님 그것 보셨네요 영어로 IT IT 공포영화죠 요거 2부 마지막으로 비교감상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소부 김씨님 모든 영화를 장르 불문하고 보지만 유일하게 안보는 장르가 공포물입니다 허나 스릴러 플러스 공포물이라는 편과 곡선과 비교하는 분들도 있기에 눈 딱 감고 도전했습니다 아이들의 연기가 정말로 좋더군요 생각보단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맨인더 다크가 더 무서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중해서 잘 봤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구요 순길오빠님도 그것 저도 공포영화는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라 공포영화로 판단은 잘 모르겠고 성장물로 보면 애들이 귀여워서 좋았습니다 이 편도 보러 가게 될 듯 합니다 미치님 트위터로 잘 만들었다 마마에서도 느꼈지만 이 감독은 공포의 포인트가 뭔지 아는 자로구만 공포물과 성장물을 이렇게 밸런스 좋게 자유자재로 그려놨네 심지어 원작 각색도 뛰어나다 아쉬운 것이라면 홍일점인 베벌리가 원작에서는 아주 용맹한 여자 캐릭터인데 영화에서는 막판에 가서 전형적인 헐리운 캐릭터 같은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것 정도 덕분에 그 부분만큼은 전형적인 티네이저 물이 됨 어른 부모 집 등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 영혼들이 두려워하거나 트라우마로 관직하고 있는 것들이 공포의 대상으로 발현하는 것 특히나 그것이 아이들과 친숙한 그러나 공포의 대상으로 많이 지적당하는 광대에게 꽂히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다 아이들이 폭력을 당하는 것은 암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극단화시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광대를 표현하고 그 광대를 아이들끼리 모두의 힘으로 되갚아주는 마지막의 설정은 유치한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상당히 의미있어 보인다 여튼 이분은 27년 후 성인이 된 아이들의 이야기일텐데 기대되는구나 원작 90년작 피에비에로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곤사토씨의 망상대리인 함께 보면 좋을 작품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 2부였구요 제가 계속 끝으로 갈수록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이 아파하고 그러네요 지금 희한하네 하여튼 2부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지금 음색도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데 3부에서는 조금 좋은 컨디션으로 한번 녹음해 보도록 하죠 3부까지 꼭 들어주시길 바라구요 저는 3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 3부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를 진작에 녹음을 해 놓았는데 편집도 못하고 지금 3부도 한참 뒤에 녹음을 하고 있네요 설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편집을 해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구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3부는 윈드리버 저희가 방송으로도 한번 녹음한 적이 있죠 음 요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청소부 김시님이 써주셨네요 극장에서 보신 것 같아요 오늘 막차로 봤습니다 타 사이트에 간단평 올린거 여기에도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제레미 레너의 출연작 중에서 영화 허트로커 수준의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눈이 매우 호강합니다 싸늘하며 광활한 미국 북부의 풍광을 정말 잘 잡아줍니다 최근 영화에 집중을 잘 못했는데 시종일간 각잡고 봤습니다 탄탄합니다 후반부의 총격실은 정말 짧지만 임펙트가 대단했습니다 심각한 안면 인식장애가 있어서 여자 주인공인 엘자베스 올슨이 누군지 가물가물했는데 세상에 완다였네요 시브라에서 가장 요염했던 연기도 좋았습니다 영화에서도 완다가 되게 엘자베스 올슨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죠 윈드리버에서도 음악도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괜찮았습니다 추천하고도 용 별로 먹지 않을 영화입니다 보실 분은 얼른가서 보시길 회상신에서 정말 욱하게 하네요 자식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더 그러실듯 한국 편집판을 보셨을까요? 이게 그 감독판하고 한국에서만 편집판 그 버전이 있고 또 국제 버전이 있죠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19세용이 감독판이고 거기서는 조금 더 좀 센 장면들이 있다고 하죠 아 제가 봤네요 감독판을 제가 봐놓고도 좀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감독판이 조금 더 감정선 연결이 더 부드럽고요 그리고 검시소에서 갑자기 화내고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한국 편집본에서는 근데 감독판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화가 날 만한 그런 이야기 흐름으로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어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서 19세이긴 하지만 감독판을 보실 분들은 감독판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금 수위를 좀 낮은 걸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5세 보시면 되겠죠 한국 버전으로 그 다음에 순규로 오빠 님도 윈드리버 레너와 올스는 시빌워에서도 영화이죠 시빌워에서도 케미가 돋보이는 캐릭터라서 다른 영화에서 팀이 되는 건 진짜 색다른 재미였습니다 총격시는 긴장감이 있긴 한데 너무 갑자기 상황이 종결되버려서 아쉬웠습니다 트위터로스님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액션은 시카리오의 그것과 닮아있고 영화 시카리오죠 드라마가 꽉 차있는 아주 좋은 영화 감독의 전작 시나리오보다 감정적으로 훨씬 더 공감된다 제레미 레너의 연기는 정말 좋았다 영화를 정말 좋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보세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신규로 오빠님은 조금 아쉬운 지점도 있었다 이렇게 써주셨고 다른 두 분은 좋았다 추천한다 이런 말씀들이네요 제가 이 영화 방송편 윈드리버 방송편에서 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적 재미를 온전히 녹음을 못 했던 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제 생각만 나열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청취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건데 영화라는 소재를 가지고 너무 제 생각만 이렇게 했던 방송편이 아닌가 그래서 그 방송편을 듣고서 이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실 것 같아요 희정일간 뭐 사건이 터지고 뭐 그러한 영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잔잔하면서도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그 묘한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이 써주신 것처럼 풍광이 서론이 화면이 잘 담겨 있고요 음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영화 처음 시작하면 시를 읊는 나레이션이 나오고 또 눈밭을 어떤 여성이 막 뛰어가는 도망치는 그런 화면과 함께 나오죠 그 나레이션이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서로 다른 여성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처해 있었던 여성인 것이죠 사람이라는 게 진짜 웬만하면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잘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공감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정말 공감력이 높은 분들은 그 상대방과 정말 똑같은 100% 똑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안 왔더라도 예전에 아주 1%라도 이 상대방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경험과 비슷했던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 상대방의 아픔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려고 하죠 그러한 의식적인 노력 내가 옛날에 손가락이 하나 부러졌었는데 그때도 꽤 아팠다 근데 지금 이 상대방은 팔이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느냐 뭐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 공감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천적으로 공감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영화는 제가 그런 식으로 녹음을 했었고요 재미없었겠죠 방송편이 베이비 드라이버 이거 비교감상 청소분 김씨님은 그냥 저냥 무난하다 순길오빠님은 오프닝부터 진짜 좋았는데 오프닝이 너무 힘을 쓴 것 같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 뻔한 캐릭터 영화가 되어버린 듯 몇몇 캐릭터는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데이비 백권님의 답구를 써주셨어요 이런 얼른 베이비 드라이버 편들어주는 감상 훅이 남기러 와야겠네요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순길오빠님 혹시 제 댓글 보신다면 어떤 캐릭터가 싫으셨는지 답글 부탁드려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그러자 순길오빠님이 제이미 폭스가 연기한 배치 역할이 조금 별로였다 진짜 어디로 출지 모르는 도라이 역인데 너무 생각없는 도라이라서 오히려 예상이 가능한 캐릭터가 된 것 같습니다 전혀 반전이 없어서 별로였습니다 그러자 데이비 백권님이 저도 관람 당시에 그 캐릭터 배치가 상당히 거슬렸습니다 순길오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이유로요 쟤 좀 어떻게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더랬죠 사리를 품으셨군요 저는 버디 역할에게 거의 반할 뻔했습니다 그의 행색과 행동 모든게 제 스타일이었기에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그 버디 역할이 뭔가 좀 여유도 넘치면서 생긴 것도 네 잘생겼죠 또 사랑에 충실한 그런 캐릭터였고 데이비 백권님이 아예 이제 베이비 드라이버 요거를 써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시대 수사님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안쓰면 당분간 못쓸 것 같아서 휴대폰으로라도 글 남기러 왔습니다 베이비 드라이버 관람 당일 바로 후기 남겼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내용이 저의 감상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흑흑 일단 초반 도입부 좋았습니다 스크린 내 베이비 드라이버 제목 딱 뜨기 전까지 말이죠 시원하게 질주하는 차 그에 맞는 흥겨운 노래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영화가 제 마음에 쏙 들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영화 내내 나오는 음악 모두 좋았습니다 단 한국도 별로인 노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제목이 베이비 드라이버인데 생각보다 드라이빙을 많이 하지 않더라구요 속 시원히 질주하는 장면은 오프닝 씬이 최고였네요 그 이후로도 분명 중간중간 적당히 질주하는 장면들이 있긴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기억에 남는게 없는걸 보면 제가 기대한만큼 끝내주는 드라이빙 씬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캐릭터들은 각각 개성이 뚜렷하고 이름도 범죄용 혹은 애칭에 가까운 가명을 썩기위해 헷갈리지 않고 쏙쏙 좋았습니다 저는 특히 다일링과 버디 커플이 좋더라구요 정확히 말하면 버디나는 캐릭터 맘에 들었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스타일 행색과 행동이 대사로 짐작되는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 후반부의 베이비와 대체 상황이었을 때 보인 모습만 아니었다면 거의 반할 뻔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러네요 정말 약간 좀 뚜껑이 열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영화 전반적으로는 생각보다 역동적이진 않았고 아기자기하고 예쁜 분위기가 더 진했네요 아무래도 주인공인 베이비와 데보라 커플의 외모와 성격 때문이 큰 것 같습니다 영화의 색감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일부러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많이 CG같은걸 좀 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거 보는 맛도 있죠 음악도 좋았고 영화 자체는 만족스럽게 관람했지만 생각보다 에디고 라이트 감독의 손길을 느낄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개성은 조금 죽이고 대신 좀 더 잘 팔리는 작품을 만든게 아닌가 저는 그의 연출작들 중에서 지구가 끝장나는 날이 가장 재밌었네요 안보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못 본 영화인데 이것도 까먹고 있었네요 9월달에 이 글을 봤을 때는 아 이 영화 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지금 2월달에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음 그 다음에 덧글로 비슷한 소재를 가지고 만든 작품들 중에서 저는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드라이브가 제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영화 드라이브는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죠 보고 또 봐도 아니 보면 볼수록 더 빠져드는 영화 아 그리고 또다시 덧글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 얻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 회사의 이어폰의 두 갈래줄을 하나로 고정하는 부분을 어느 위치에 놓아야 안정적일지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큰 수확이었습니다 크크 꽤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또 극중에 등장하는 여러 아이팟들을 보니 10년 전에 친구 아버지께 헐값에 넘겨드린 제 아이팟 클래식이 그리웠습니다 아직 잘 있는지 아니면 폐기되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러네요 저도 MP3 플레이어잖아요 이게 정말 어렸을 때 산 MP3 플레이어를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제가 애착을 가지고 또 여러모로 잘 썼던 거래서 지금은 안 쓰지만 왠지 그걸 보면 추억도 생각나고 뭐 정이랄까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네요 곧 알록달록 단풍 구경철이네요 모두들 시원하고 즐거운 가을 나들이 하시고 화목하고 풍성한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랄게요 라는 글을 네 설이 끝나고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루원님도 왓차로 써주셨네요 놀 줄 아네 이렇게 써주셨네요 베이비드라이버 네 베이비드라이버 저도 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남겨놨을 텐데 어 저는 뭐 그렇게 아주 크게 재미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아 볼만 했다 음악도 좋았고 거기 화면과 음악이 딱 다 맞아 들어가는 그리고 차량 액션을 속도감께 찍어내는 그런 연출을 보면서 나름 시간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케빈 스페이시가 나오는데 아 케빈 스페이시 연기가 좋았구요 음 그 그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베이비하고 그 케빈 스페이시 역할 사이에 뭔가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흥미진진 하더라구요 네 케빈 스페이시가 참 자 베이비드라이버 비교감상 이었구요 에나이닉스님이 9월 22일 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영화 2편 봤습니다 청년경찰 감상했습니다 솔직히 이 영화가 이렇게까지 흥행에 성공할 줄은 전혀 예상 못했죠 배우가 인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여름 시즌 경쟁작들은 빵빵하고 무엇보다 재밌어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영화가 괜찮았습니다 마치 영화 스물 플러스 투캅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뭔가 경쾌한 영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들어맞는 영화가 아닐까 물론 약간 매끄럽지 못한 극의 흐름이 있고 악역 캐릭터가 너무 평이한 듯한 단점과 사회적으로도 약간 시끄러웠던 조선족 동포들을 향한 시선도 제 눈에는 약간 거슬렸지만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영화였습니다 두 주연 배우의 연기도 좋았는데 살짝 들떠 보일 수 있는 주인공들의 연기에 중심을 잡아주는 성동열 배우의 연기가 저는 특히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속편도 나올 것 같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좋은 한국형 경찰 버디무비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이거 속편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속편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도 저도 이 영화 뭐 괜찮게 봤기 때문에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조선족 동포 그거를 영화에서 담고 있는 그런 평가 그리고 남성 두 명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또 그러한 평가 영화가 여성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나쁜 평가들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영화가 그래서 속편 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흥행을 했었고 또 주인공 두 명도 팬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저는 우리 에너이닉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심스럽게 좀 시나리오도 쓰고 하면은 속편이 나와도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뭐랄까요? 좀 모자라해 보이지만 결코 모자라지 않은 그런 캐릭터라서 네 자 사우스포도 감상하셨네요 안톤 후쿠아 감독의 복싱 영화 이야기가 너무 예상하기 쉽게 흘러가고요 복싱 장면도 특출나지 않습니다 중간에 솔직히 많이 지루했습니다 영화에서 볼거리는 오직 제이크 질레난의 연기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딱 봐도 복싱 연습 엄청 많이 했고 소위 말근육 만드느라 운동은 엄청 한 게 보이더라고요 옥자의 그 도라이 과학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이때의 그 말근육이 옥자에서도 허벅지 근육으로 나온 거 아닐까요? 와 진짜 옥자에서 허벅지 근육은 잊혀지지 않나요 제가 옥자에서 유일하게 건진 건 그거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톤 후쿠아 감독의 이전작들이 대부분 주인공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 넣은 후에 주로 분노와 폭력을 빌어 그 상황을 타파하는 시기인데요 이 영화도 주인공이 극한 상황까지 가긴 하지만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이전작들과 약간 달라서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감독은 이런 말랑한 연출에는 재능이 없는 듯 하네요 제목인 사우스포가 격투스포츠에서 왼손잡이를 뜻하는 말인데 이게 실제 주인공의 왼손잡이는 아니고 그렇다면 가수 이적씨의 노래의 왼손잡이처럼 기존 체제에 반항하면서도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제목을 붙였나 싶었지만 결론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붙인 것 같습니다 물론 왜 제목이 굳이 사우스포인지는 영화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주인공이 사우스포가 아니었나요? 그러면? 어...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복싱할 때도 오른손잡이끼리 싸우다가 사우스포 왼손잡이가 나오면 리듬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왼손잡이하고 붙으면 오른손잡이들이 조금 좀 뭐랄까요 혼란스러워 한다고 해야되나?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해요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펀치가 날라오는 방향이나 궤적이 그동안 겪어왔던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엔화이닉스님이 보신 청년경찰 사우스포 읽어보았구요 네 킬러의 보디가드 비교감상해보죠 짧게 써있네요 청소부 김씨님 팝콘을 튀기려면 이 영화를 보기 전에 튀겨라 재미있고 유쾌하고 액션 시원하고 올해의 팝콘 무비로 개인적으로 선정합니다 스님도 트위터로 오랜만에 리스 엘레폰 다이아드스러운 하지만 더 시급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영화 B급도 아니고 C급적인 즐거움이 가득한 영화 이렇게 써주셨네요 리스 엘레폰하고 다이아드는 이게 단순한 액션영화가 아니거든요 사실 캐릭터가 살아있습니다 리스 엘레폰하고 다이아드는 그래서 이야기가 재밌는거에요 캐릭터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흔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 영화 캐릭터가 입체적이냐 아니면 평면적이냐 영화 속에서 악당은 정말 악당다워야 되죠 어중간하면 재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악당인데도 뭔가 입체적인 묘사가 부여된 악당 캐릭터 이런 악당 캐릭터 정말 귀합니다 그런 캐릭터가 나오면 재미있죠 영화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영화들이 있을거에요 악당이 입체적으로 그려지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욕을 먹을 만큼 나쁜 그런 악당들 어떤지 간에 리스 엘레폰이나 다이아드는 정말 캐릭터들이 살아있었죠 충분히 또 그 감정이 전달되고 이 시리즈들은 재미있었고 재미있게 감상했습니다 연쇄살인과 기억상실 이루는 무겁고 무서운 내용의 영화지만 의외의 구석에서 유머가 등장해 제법 웃음이 많이 터지기도 했고요 중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감이 있어 살짝 늘어지지만 중간중간 밝혀지는 반전과 배우들의 여련으로 지루한 감이 크진 않았습니다 설경구 배우의 연기가 오랜만에 아주 좋았고요 저는 불안당 때도 좋긴 했는데 이번 영화가 확실히 더 좋네요 저도 동의합니다 불안당 때보다는 불안당은 약간 좀 이렇게 조증이 있는 것처럼 들떠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설경구씨 연기가 좀 더 현실적이라 해야 될까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살인자이자 동시에 자신의 딸을 보호해야 하는 아버지 역할을 잘 수화해 냈더군요 이 영화에서 코믹도 혼자서 다 담당하고 있고요 바쁘셨네요 설경구 배우 김남길 배우는 이런 악역이 왜 이리 잘 어울리는지 제 만올님 말씀대로 얼굴에 우울함이 묻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제가 아는 여성분들도 김남길 배우를 보면 얼굴에 좀 느낌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느낌이 있는 얼굴이다 매력적인 얼굴이라는 표현보다는 느낌이 있는 얼굴이다 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영화 내내 김남길 나쁜 놈 때려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악역이 잘 어울려서 김남길 배우로서는 성공적인 연기 결과이겠네요 설연씨는 걱정했던 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랄까 소위 그 아이돌 연기 나 지금 연기합니다 라는 것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제법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쁘잖아요 제일 아쉬웠던 배우는 오달수 배우였습니다 굳이 왜 이 영화에 그런 역할로 출연했는지 의문입니다 중요한 역할도 웃음을 주는 역할도 아닌 평범한 역의 좋은 배우를 소모해 버린 느낌입니다 원신영 감독은 어느 정도 이상의 재미를 주는 작품을 계속 만들어 내네요 차기작 제 5열은 결정적 한방에 더해진 더 좋은 작품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또 감독판이 서비스가 되었죠 감독판에서는 뭐 결말이 바뀌었다 그러고 뭐 더 좋다 그러고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달수 배우의 그 대사들이 잘 들리나요 저는 종종 그게 잘 안 들려요 오달수 배우가 대사를 긴 거를 하실 때는 잘 안 들려요 그 대사를 치는 그 리듬감 이라야 될까 그 찰진 맛은 오달수 배우가 굉장히 좋으신데 긴 대사를 막 할 때 그리고 좀 감정이 격해했거나 그럴 때 대사들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미치님이 살인자의 기억법 설경구를 말할 것도 없고 김남길은 지금까지 나온 작품 중 가장 좋았다 오 캐릭터도 배경도 조명 포함 전체적인 분위기도 일본 영화 특유의 크리피함을 훑는다 그렇다고 마냥 일본 영화스럽진 않다 사실 소설도 좀 일본 추리 소설 느낌이지 이따금 중요한 장면을 카메라 구도가 스페일러 한다 누군가 있을 법한 공간을 남겨서 아 저 자리에 누가 나타나보네 생각하게 한다 아쉽다 아 일본 영화 크리피 일가족 연쇄 실종사건 속에 니시노가 늘고 알츠하이머에 걸리면 주인공 김병수처럼 되어주지 않을까 싶었다 각 영화 속 두 캐릭터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만 각 소설 속 두 캐릭터는 그렇게 연결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붙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원작가는 적절히 차별화됐고 나름 불만했지만 살인마들에게 나름의 정당성과 이유를 부여함으로써 살인마들 특유의 매력은 반감됐다 그러니까 악당의 행동 동기를 묘사할 때 제가 앞서도 입체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나쁜 짓을 하는 어떤 행동 동기를 좀 다양하게 보여준으로써 그 입체감을 연출하려고 묘사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죠 근데 정말 악당은 그 욕망 때문에 악당 짓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악당답지 않나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정말 어마어마한 대의 명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정당성과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그 악당 짓을 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좀 공감이 안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악당은 악당다워야 되고 정말 악한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욕망 때문에 욕망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악당 짓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악당 캐릭터를 좀 입체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는 예컨대 그 원빈씨가 주연 나왔던 그 아저씨에서 그 김현씨가 아주 희대의 악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현씨가 그 동생에게 초밥을 이렇게 주는 장면이라던가 동생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게 입체적인 묘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현씨는 뭐 커다란 어떤 대의 명분이라던가 정신병에 걸려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단순한 욕망으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고 음 이런 악당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어 그렇습니다 음 네 제가 너무 지금 애드립이 기네요 마지막으로 서련이 백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영화에 몇 없는 여자 캐릭터들이 모두 백치미다 캐릭터를 백치미로 만들고 배우에게 왜 물음표 이렇게 써있네요 네 서련씨 연기에 백치미 이라는 이유로 뭐 비판이 있었나요 음 그 다음에 한빈님도 트위터로 다들 알다시피 김영아님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알차이머 환자가 가지는 기억상실의 특성과 원작 각색 그리고 설경구에 뛰어난 연기까지 더해져서 높은 완성도의 작품으로 완성되었다 알차이머 환자라는 주인공은 영화 메멘토와 마찬가지로 주인공도 자신의 기억을 믿지 못하고 그걸 보는 관객들도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과 줄거리를 믿지 못한다 게다가 원작 소설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 믿지 못하게 된다 마지막 장면의 대사에서 간만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강렬한 여운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일반판으로 개봉한 버전에서 영화 첫 장면과 끝 장면이 이어지지 않나요? 끝 장면이 주는 의미 신발을 신고 있고 긴 터널을 지나왔고 그렇죠 눈이 또 막 흔들리고 살인자의 기억법 비교함상 해봤고요 트위터로 수잔님의 글을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공기인형 일본영화하고 배드나씨가 주연을 해서 상 받았죠 일본에서 진짜 우울하다 알고 봤음에도 소재가 보는 내는 충격이었고 사람들이 사람이든 인형이든 너무 막 대하는 것 같아 기운이 쭉 빠졌네요 이 영화 저는 참 재미없게 봤는데 사실 근데 생각할 거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도 추천하고 싶네요 공기인형 배드나씨가 여기서 뭐로 나오더라 그 성해소씨가 주는 인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인형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한 배드나씨를 어떤 남성이 사랑하고 또 그 커플을 둘러싼 다른 인물들의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쓸쓸합니다 너무 고독해요 와 이거 어떻게 이 정도까지 고독할 수 있나 싶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본 뒤에 몇 년 뒤에 제가 그런 고독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고독한 영화죠 자 그리고 9월 28일날 오늘 도서관에서 미트 페어런치 2 빌려다가 지금 봄에서 내가 찾던 바로 그 영화임을 깨달았다 반가워 미치겠다 그땐 벤 스틸러 데니로가 누군지도 몰랐었던 꼭 꼬마였는데 아 정말 이러면 정말 기쁘죠 정말 기쁘죠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 정말 재밌게 봤던 영화 근데 커서도 한번 그 영화를 보고 싶은데 제목이 안 떠오르고 그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저도 사실 그런 영화 있거든요 기차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영화는 이 영화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는데 제목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그 주인공도 누군지 모르겠고 네 수자님 정말 기쁘셨겠네요 어 진짜 어렸을 때 그때부터 나랑 동생은 올빼미여서 밤에 해주는 야한 농담 찍찍하는 코미디 영화 보면서 충격받고 그렇게 놀았는데 그중에 봤던 재미있는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최근까지도 답답했었다 네 아 밤에 또 이렇게 야한 농담을 보시고 아 그러면 정말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죠 자 수자님의 글 두개 읽어보았구요 자 그 다음에는 VIP를 비경상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좀 논란이 있었죠 NY 닉슨님 글부터 이 영화가 왜 그리 욕을 먹었을까요 연쇄살인 피해자가 다 여성이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측면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실제 영화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 따위는 제대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지향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극도로 건조하고 냉정하면서 그려지는 여러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 본다면 이는 당연한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건조함이 박훈정 감독의 한결같은 스타일 같아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박훈정 감독이 각본을 썼던 악마를 보았다가 더 여성에겐 불친절한 영화였는데 유독 VIP만 여염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박훈정 감독의 스타일입니다 이분이 각본을 쓴 영화와 연출한 영화를 쭉 보면 더욱 극명하게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저는 이분이 여혐이거나 남성 우월주의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그냥 그런 냉정함이 좋은 것 뿐입니다 박훈정 감독을 두둔하는게 아니라 요새 이런 논란이 너무 확대해석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드 아닌 실드를 치게 되었네요 영화로 돌아와서 호불호 정말 갈릴만한 영화구요 저는 호호쪽이었습니다 좋게 보신 모양이군요 언론에서 호들갑이었던 잔인하고 불편한 장면도 제 기준에서는 그리 심하지 않았구요 마지막에 굉장히 답답한 결론으로 끝이 났으면 너무나도 찝찝했을 듯 한데 결론이 제법 사이다인 것도 좋았고요 다만 등장인물들의 캐릭터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부분은 불만이었습니다 김명민 박기순 이종석 배우는 캐릭터가 분명한 역할을 맡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종석의 미소는 다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크크 공동주연인 장동건이 맡은 국정원 직원 역할이 영화에서도 참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연기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듯 합니다 그래서 장동건의 연기만 겉돈다는 평도 있는 듯 하구요 그래도 영화 내내 주인공스럽지 못하고 암 유발만 하다가 마지막 존재감 제대로 뿜어내면 뚫어뻑 제대로 시전해 주니 그걸로 오케이 하렵니다 이렇게 써주셨구요 저도 9월 29일날 이거 보고 썼네요 앞서 앤오알릭스님이 적어주신 내용과 대동소의 하구요 영화를 볼 때에는 꽤 몰입해서 봤습니다 일단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거든요 북한 남한 미국 그리고 국정원 경찰 검찰 등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사건을 이끌어 가죠 게다가 범인 놈이 천인 공로할 놈이거든요 즉 확실한 악을 보여줍니다 악당이 악당답고 강할수록 영화는 재미난 법이죠 근데 세세한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버겁더군요 분명 영화에서 설명을 해 주지만 친절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왜 나오지 미국에 왜 버렸지 왜 탈북했지 등등 후반에 장동건의 심경이 바뀌는데 그건 너무 낭만적이고 영화적이죠 지금껏 비정하고 독한 세계를 보여주었는데 영화적 쾌감을 위해서 그 세계관을 버립니다 물론 장동건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속이 시원했습니다 여혐 논란은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장면들이 나오는 줄 알고 잔뜩 긴장했는데 19구미인걸 감안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으로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의미가 잔인한 것 관념적인 잔인성과 화면이 잔인한 것 실체화된 잔인성은 다릅니다 이 영화는 의미가 잔인한 편입니다 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생각한 것과 직관적으로 이거 너무 센데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둘을 동일시에서는 곤란하다 관념적인 잔인성과 실체화된 잔인성은 구별해야 된다 이 영화는 의미가 잔인한 편이다 관념적으로 잔인한 게 있다 잔인한 걸로 따지자면 킬빌이 몇 발도 앞서 있죠 vip는 극중 목을 조르는 화면이 그대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몸이 썰리거나 칼이 몸에 박히지는 않잖아요 저는 성행위나 여성의 하반신 다리쪽을 관능적으로 찍는 그런 신이 적나라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여현 비판이 있어도 타당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극중에서는 성행위가 안 나옵니다 성행위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소개될 뿐이죠 TV 박스로 나오죠 또는 살해전 성행위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진보적 시각을 가진 황진미 평론가의 글을 읽어보았는데 잔혹하게 재현된 여성에 대한 학대와 남성연대의 그림자 범인을 제거한다는 가상의 남성연대에 의해 만들어진 거짓 카타르시 있어요 각자 파워게임을 즐기던 남성들이 마지막엔 어찌됐든 제일 나쁜 놈이자 불량 남자가 제거됐으니 괜찮지 않느냐 라고 묻는 것 같다 여성인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콘텐츠로 즐기며 이를 둘러싼 파워게임을 통해 대리만족의 쾌감을 얻고 라고 표현하시더군요 개인적으로 피해 여성이 나체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그 장면에서 배우의 나체 없이 범인들의 폭력성과 괴이함을 드러낼 수 없었던 감독 연출력을 비판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다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깊게 표현되지 않은 까닭은 여혐이 아니라 앞서 밝힌 대로 영화의 세계관이 비정하기 때문이겠죠 저는 여혐 논란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또한 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둔감한 탓일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혐오 비판을 하더라도 균형 있고 정밀한 비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당위의식으로만 접근하면 과잉 몰입이 돼서 내 당위의식에 따른 모든 행위를 적대하게 되죠 영화는 감성을 끝낸 뒤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동건의 갑작스러운 낭만에 공감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극중에서 캐릭터들이 강렬하게 뛰어다닐 뿐 어떤 주제 형성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정하다가 갑작스레 낭만을 소원하는 감독의 세계관이 느껴질 뿐입니다 라고 제가 써놨네요 근데 영화가 잘 기억이 안나서 지금은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썼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음 근데 뭐 저도 남성이다보니까 틀렸을 가능성도 매우 크겠죠 음 자 여하튼 vip 비교음상 해봤구요 승일오빠님이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보셨네요 원제는 브래드의 상태 뭐 이런건데 배급사에서 이름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영화 내용은 원제가 더 어울리는 것 같구요 요즘 저도 영화 주인공처럼 열등감을 생각하던 차에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하면서도 가끔 느껴지는 열등감을 먹을 방법도 없고 멈추지도 않구요 해결책은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면 되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일이라 주인공 브래드는 열등감을 느끼며 자신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도중 나 이외의 것에서 잘못을 찾기도 하고 다시 반성하기도 하고 별 이상한 상상을 다합니다 도대체 저런 상상을 왜 영화에 넣지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관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긴 하더군요 좀 어이가 없는 장면이라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장면이기도 하고 굳이 필요한 장면인가 싶기도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주인공의 현재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상 장면이라 이해가 되네요 한편으로는 나보다 잘난 상대를 보고 열등감을 느끼는 삶은 참 힘들고 지치겠지만 반대로 나보다 어려운 상대를 보고 위안을 느끼는 삶은 과연 행복한 것인지 생각도 해봅니다 보실 분들은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에 쿠키 영상이 있으니 가능하면 보고 나오세요 그렇게 중요한 장면은 아니지만 영화의 결말과 연관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벤 스틸러가 나오죠 영화 저도 이거 봤습니다 괜찮아 미스터 브레드 한국 영화에서 홍상수 감독이나 그런 류의 영화에서 찌질한 남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류의 영화는 아니에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우리 그냥 어찌 보면 삶의 권태기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면서 오는 그런 생체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죠 여성도 마찬가지고 여성도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그런 변화를 겪잖아요 사춘기 때는 호르몬이 또 왕성해져서 그런 변화를 겪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호르몬이 꺾이면서 오는 변화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식의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벤 스틸러가 그래서 아들로 대리만족을 막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도 보이고 어찌 보면 평범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현재 저의 모습 또 여러 관객들도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어찌 보면 내가 소원하던 삶에 대해서 그것을 쟁취하지 못했을 때 남들과 비교하면서 오는 그런 열등감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러한 열등감이 나의 경쟁심 이런 것들을 더 부추겨서 내가 더 노력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열등감 자체가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열등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문제겠죠 그런 감정을 아예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고 어떤 경우에서든 직접적으로 남과 비교를 하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감정이 기인해서 다른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근데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만족을 하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밖에 다른 감정을 느낄 새가 없잖아요 결국은 모든 그런 마이너스적인 감정들은 결핍에서 우는 거죠 결핍에서 그 결핍들을 자신이 파악을 하고 결핍을 인정하든지 또 그 결핍을 인정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런 결핍된 감정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이 영화 보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공감도 되고 그랬네요 이 영화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런 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에나이 늑스님이 와일드 보셨네요 청취자분들이 몇 번 써주셨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2014년작입니다 엄마를 병으로 잃고 물난한 성생활과 마약에 찌든 삶을 살다가 결국 이혼당한 여성이 미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PCT 순례를 떠나면서 겪는 일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PCT,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써있네요 PCT는 쉽게 생각해 미국을 세로 방향으로 걸어서 종주하는 순례길인데요 미국과 멕시코 인접지역에서 걷기 시작해서 미국과 캐나다 인접지역까지 가는 코스를 하네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총 길이가 약 4,300km 게다가 그 길이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닌 산과 계곡도 있고 사막과 설원도 있는 정말 험난한 길이라 합니다 영화에서는 이런 여정이 정말 처절하게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죄가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여자 혼자서 그 험한 길을 가다니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또 실화이더라고요 영화는 그 여정을 통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씻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얻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연쇄살인마의 등장이라든지 식인곰의 습격 따위는 존재치 않습니다 따라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데 중간중간 주인공의 과거 회상신을 적절히 섞어서 그런 지루함을 덜어내더군요 회상신은 피상적이고 두서없이 떠오르는 기억들로 그려지는데 이게 언젠가 느꼈었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군 훈련소에서 행군할 때 완전 진압복 차림에 방동면 쓰고 구보할 때 저는 의경 출신인지라 단편단편 그런 추억과 후회 망상 같은 것들과 비슷한 느낌이더군요 크크 자신의 신체가 극한으로까지 힘들었을 때 해소되는 어두운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신의 신체가 극한으로 힘들었을 때 해소되는 어떤 어두운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 감독의 다음 작품이 데몰리션이던데 한번 감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도 부인을 잃은 주인공이 그 슬픔을 파괴라는 방법으로 이겨내는 과정을 그린 영화를 하더군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아무리 슬퍼도 저 국토 순례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어느 날 보셨네요 예전 강시대님이 감상글을 올려주셨던 게 생각나 찾아봤었는데 제 느낌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신 것 같았습니다 더 재미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였네요 특히 결말의 안락사 부분은 도저히 연출 의도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강시대님 말씀대로 뭔가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 벌려만 놓고 대충 수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역시 강시대님 말씀대로 천우의 배우가 얼마나 이쁜데 이렇게 밖에 못 지워낸 것도 정말 아쉽고요 물론 연기가 좋습니다마는요 이 영화에서 연기하는 천우의 배우를 보면 느낀 건데 전두현 배우와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전두현 배우도 젊었을 때 뭔가 그 특유의 자연스레 나오는 표정이 있는데 천우의 배우도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전두현 배우 이상 가는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길 배우는 지난주 감상했던 살인자의 기억법의 모습과는 또 다르네요 물론 여전히 연쇄살인마의 이미지가 더 세긴 하지만 어느 날이나 무례한 애서처럼 비극적이고 쓸쓸한 이미지도 잘 어울립니다 뭐 어차피 이 영화는 천우의 감상용 영화니깐요 천우의 감상용 영화니깐요 다음 영화에는 더 이쁘게 나와주세요 제발 부타입니다 감독님들 카메라 감독님들 천우의 배우 좀 예쁘게 나오게 해주세요 왜 왜 그럽니까 도대체 네 데이빗 백곤님이 다 볼 수 없으셨네요 데몰리션 제가 좋아하는 장품입니다 작년에 관람하고 나서 한동안 주위에 추천하고 다녔었네요 두 분께도 다른 청취자분들께도 모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데몰리션 이 영화 난해하지 않습니다 크크 아 저도 이 영화 보고 싶네요 올 겨울 지나가기 전에 벌써 겨울이 다 지나간건가요? 트위터 글들을 좀 읽어보죠 민들레님이 아 이거 10월 7일날 써주신건데 제가 그냥 끌어왔네요 다시 봐도 좋다 라라랜드요 노래 좋다 하트 이렇게 써주셨고 감희메님이 9월 2일날 영화 하루 보셨네요 기묘한 이야기 어제 공원편이랑 엣지 오브 투머로우가 계속 오버랍되는 좀 많이 봤다 싶은 소재였다 그러나 김명민 변요한 연기력이 순간순간 감탄할 수준이라서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살떨리게 봤다 크크 쥐약공지항장님이 9월 10일날 저수지게임 보셨네요 일반인이 보기에 매우 어려운 내용을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주진우 기자의 그 노고에 감사해 하는건 당연하지만 사건을 설명하는 감독의 센스가 너무 대단했다 빨리 보시라 그리고 박하막님의 글 2개를 읽으면서 3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4일날 청춘시대 2 보셨네요 드라마죠 어찌되었든 나머지 배우들은 시즌2까지 하게 되었고 박해수 배우는 안하길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작가는 시청률 나쁘지는 않았고 나름 결말은 해피엔딩인가? 시즌1이나 다시 봐야겠다 그리고 영화 그을린 사랑 보셨네요 마지막 반전은 사실 영화를 좀 본 사람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반전이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도 친절하게 알려주는 영화였다고 생각한다 중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긴장감을 주는 연출이 좋았고 근데 내 취향이 아닌게 이창동 감독 영화 볼 때도 느낀 거지만 주제의 메시지가 뚜렷한 이야기들의 경우 인물들이 그 이야기의 장기판 말처럼 움직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감흥이 떨어진다 그리고 현실성 있는 무거운 주제의 대부분의 이야기라는 게 너무 뻔하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는 이창동 감독을 좋아하고 그의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이런 평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이야기가 좀 강한 영화들이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물론 그 캐릭터의 감정이나 이런 것도 잘 느껴지고 우리 관객들이 캐릭터 몰입도 할 수는 있지만 좀 정교하게 움직인다는 느낌도 그런 느낌 때문에 비판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 3부 녹음해 보았습니다 네 제가 다음 방송편은 되도록이면 영화로 하겠고요 개봉작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요새 좀 땡기는 영화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지난 영화들 중에서 하나 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에만 송출되지 않고요 어플 쥐약 파티 아이튠즈 그 밖의 외국 어플들에서 팟캐스트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에는 먼저 올라가죠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 또 무슨 영화 보셨나요? 이 페이지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새로운 청취자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좀 민감한 얘기들도 많이 드렸습니다 들으시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네 얘기가 틀린 것 같아 좀 불편해 이런 느낌 드시면 가감없이 댓글란으로 뭐 방명록이든 트위터 맨션이든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나중에 녹음할 때 또 공부를 해서 또 참고를 해서 더 조심히 녹음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그런 충고와 건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무슨 영화 보셨나요? 9월달 편 3부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